지니 키즈 고마워요. 의사선생님 1 으아아아악 거기 안서! 으아아아악 지니 키즈 하하하하 대빵 큰 엉덩이다 어? 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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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조심히 가요. 의선쌤! 조심해야지 요 녀석들! 선생님, 303호 환자 호출입니다. 아이고, 지금 가요! 봄이, 현준이, 자꾸 선생님 귀찮게 할 거야? 으이, 심심하실까봐 놀아들인 거예요. 으이구, 선생님이 놀 시간이 어딨어. 생일에 집에도 못 가시는데. 어? 의사쌤,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얌전히. 어라? 케이크 어때? 그거 좋다! 근데 케이크를 어디서 구해? 음, 어디 괜찮은 선물 없나? 오호! 짜자잔! 우와, 예쁘다! 크흐, 의사쌤이 좋아하시겠지? 응! 서둘러! 응급 환자야! 의사쌤! 얘들아! 비켜! 으야! 으 으! 의사쌤! 어디 계세요? 어? 네, 털, 파리 의사! 헉? 의사쌤. 의사쌤이다. 의사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해주세요.